사람들이 또 그러겠다, 열그러 간다고 몇 개 먹을 거요? 어떻게 할 거요? 안 몇 개, 안 몇 개 우리나라에 이걸 먹고 총각김치라고 했는데 네, 이거 김치만 들어요 남자 이거 요리 잘하다가 좋아요 오빠 이거 요리 몰라요 몰라 한국 처음 와서 코로나 그리고 오빠 요리 아무 말 없어, 차다 이거 조금 넣고 몇 분 이거 2, 30분? 네 조금 많이 있어 차다 아니, 안 차요 나중에 다 물로 다 씻어내야 돼 물로 다 씻어낸다고 생각이 못하네 와 전부 다 씻어내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순이 네 쭈글쭈글하게 녹게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씻어서 양념하고 해가지고선 네 멸치젓 연시 이거 가지고 맛을 간을 맞추는 거죠 네 이게 이거 무 아, 무 까나리 네 네 친구들 다들 또 그러겠다 별걸 안한다고 아, 칼집이 잘하시네 하하 못하는 게 없네 누가 댓글에다가 그러셨더라구요. 봉다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가야겠다 그러더라. 12월 달에 거기 간다니까 그런거에요. 이거 부을까? 조수가 잘해야돼. 집에서 손을 하나 따뜻하니 다시 가서. 아 두렵다. 그건 뭔데? 라우스 먹어요. 뭐에요? 먹는거에요. 이름은 모르겠는데. 라우스 먹어요. 안쓰고. 그러니까 이거 생강. 생강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조금만 해도 돼. 안 먹는다. 맵게 먹을거에요? 어떻게 할까요? 안 맵게. 안 맵게. 안 먹어요. 괜찮아요. 아빠 못 먹어. 이게 매운 고추에요. 매운 고춧가루. 빨갛죠? 이게 청양고추. 조금만 넣을게요. 여러가지 버무리는거에요. 이걸 가지고 간을 맞추면 돼요. 빨간색. 원래 빨간색이 또 화면 잘 나와요. 됐어요. 이거 맛있어. 조금 매워. 아주 매워? 조금 매워. 많이 매운거야. 매워? 너무 매워. 진짜 오빠가 안좋아. 괜찮아요. 응. 됐어? 응. 이렇게 이렇게. 나중에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. 네. 시골 그 형님들. 선배한테서 좀. 싸게 팔아가지고. 사온거에요. 아 네. 한국사랑 모르는 사람이랑. 네. 다 먹어요. 그리고 만들어요. 알아요? 네. 오빠 알아요? 난 모르지. 시골사람도 이거 많이 사 먹어요. 네. 김장을 이제 도와주긴 했어. 손 가져와라. 얘 가져오고. 시골 살면 김장이 1년 농사잖아요. 딱 끝나면 1년 농사 끝. 이거 씻어. 이번엔 더 팍에서 해是的. 오십시오. 막을 turned. 오십시오. 아 나한테 뭐요. 아... 냄새 좋네. 오십시오. 오십시오. 사오시면 돼요. 온도랑 먹은 수정이 안좋아. 오십시오. 오십시오. 온도랑 먹은 차. 오십시오. 강원도 소수민족 청각김치랑 그런 방법 아 그래서 이걸 김치 할 때 빨간 달아야 큰 달아야 하는구나 편하게 이렇게 막 범부리라고 안하고 여기가 하얘면은 여기가 맛이 없어지고 여기가 빨리 변해요 그래서 골고루 봉달이네 총각김치 비법 또 있어 맛있어 맛있어요? 어 간이 잘 됐어 젓가락 더 넣었으면 났어 안 매워? 조금 이렇게 그거 먹고 해 오빠 안 매워 네 지금보다 조금 익으면은 응 덜 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싱겁게 하면은 네 나중에 더 싱거가지고 금방 금방 부패가 돼 아 시어버리고 약간 약간 짜다는 느낌이 났을 때 그때 하면은 네 안 짜요 응 맛있네 딱 좋다 아 맛있다 이거 무도 맛있는데요 무도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없어서 한국사람 고맙에다가 차돌박이 대학가 준비되네 고맙에다가 차돌박이 대학가 준비되네 오늘 인간장의 멋진 인생 농장에 와서 캠핑 합니다 어 캠핑점이지 샤브샤브 준비하셔가지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 상당히 많으신데 한마디 해주십쇼 뭐 그렇게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구독자지만 구독자분들이 많은 응원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지내겠습니다 세비님 앞으로 잘 뵙겠습니다 인간장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아 아시네 하하하하 한국사람 너무 좋아 좋아? 네 뭐가 좋아? 만약에 우리 농막 하자 하자 이거 뭐 호텔이 우리 농막 하다 생각 몰랐어요 어 하지만 오늘 어 구독님 같이 하다 하하하하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캠핑 맛있는 캠핑을 하고 어 멋있게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Anne care vol差 뵙습니다 뵙습니다 noodles 민망